SK 대 로라 네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SK 대 로라 SK의 공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 8강 예선전때 SK의 미사일은 그냥 별다른 옷없이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떻게 시작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작동호 작동호죠 그냥 2,4,3 걸 대기에 작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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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하나 가는거 보고요 일단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SK는 별다른 움직임 없고요 어디서 자꾸 총소리가 나는데 스나 위치 파악 김영준 선수 3거리 대기 어 이성훈 어디죠? 개구 잡은거 짝 들어갑니다 짝 들어갑니다 짝 3파 까고요 짝 3파 까고 짝 들어갔습니다 SK 김영준 선수 밀고요 어 김영준 하지만 임국현 옆 라스트 옆 선수들 야 이거 못 이기죠? 윤중 마무리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그쵸 SK는 뭐 별다른 오더 없어요 그냥 2,4,3 걸 대기하다가 자극 2선 하한 김동호가 뚫고요 똑같습니다 기분 포지션은 똑같고 민중호 아 잠깐만요 일단 다시 김영준 선수 짝으로 와서 적배 핀 까고요 적배 핀 까고 짝을 들어갔습니다 김동호도 들어갔고요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어 심동섭 4대2 역시 그래도 로라 짝 썰이 됐습니다 이성훈 김영주 뒤치기 오겠죠? 옆 하나 하지만 이성훈 김영주 핀 먹었어요 김영주 핀 먹었어요 김영주도 핀 먹었어요 김영주도 핀 먹고 같이 핀 먹고 하지만 정준 마무리 그저 마장인 줄 알았는데 야 역시 팽팽합니다 1대1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실패 어 화질 화질 화질이 안좋아졌다고요? 어 일단 화질이 갑자기 화질이 안좋아졌어요? 화질이 안좋아졌어요? 일단 화질 일단 그런거 문제 생기면 바로 알려주고요 똑같이 똑같습니다 SK는 오더 243 똑같고요 김영주 선수 적배 술탄 아이고 또 저 삐쌀 김영주 선수 아 이성훈 윤중호 삼걸 김동호 아이고 김동호 술탄 하지만 인국현 더블킬 작 작진임 작동호 작진임 세걸 이게 243인데 똑같이 3대2 이번엔 3대2 김영주 선수 P7 김동호 김동호 자간에 삥 하나 어 하지마 김영주 하나 잡고요 김영주 P7 해체 되겠군요 아 로라 역시 강하네요 야 야 역시 임국현 잠깐만요 임국현 선수 5킬이죠? 임국현 선수 좀 전에 5킬 했어요? 와 지금 3판밖에 안됐는데 벌써 9킬이에요 임국현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 진짜 5킬인지 김영주 김영주 이게 일반 킬점이랑 다르거든요 임국현 1킬 오 오늘 임국현 나리네요 임국현 다시 임국현 다시 김동호가 임국현 잡아주고 이성훈 조경훈 3대2 김동호 잡아주고 다시 선수들 지금 3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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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호 결민수까지 3대1 SK 243 안 먹히네요 아 저거 저거 나 이렇게 가는데 다시 243 와 임국현 아 김영주 선수 B6 또 B 아 자꾸 헷갈리네 김영주 선수 또 P4 일반 2층 2층 각 잡았고요 이거를 설마 냄새 맡았는데 또 P4 P4 아 다면은 진짜 하기 싫거든요 진짜 이게 일반 클레미안에나 로라에요 상대는 김동호 역시 작동호 작동호 잘 뛰었고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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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하는거 잡고요 설 짝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치기 가져와요 뒤치기 오 도민수 이렇게 되면 뒤통수 그죠 윤중호 선수 오 도민수 선수인가요 또 P10 정준 김동호 하지만 김동호 3대2 짜관 둘 짝 뒤 셋 다 나왔어요 코피 하나 까주고 이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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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쵸 SK도 호락하려 호락 호락하게 안당합니다 와 진짜 김동호 김동호 김동호가 이번에 SK를 살려줍니다 다시 어우 야 요 김영주 셔터 셔터 들어왔습니다 셔터 들어왔습니다 이성완 이성완까지 김동호 옆뛰고요 조경훈 적 뺏으나 도민수 남았지만 오 도민수 어디죠 큰디 큰디 도민수 짝설하죠 역시 정석대로 짝설하고 김영주 선수가 큰디 막아주고요 야 총알이 박히는게 아파요 순화 싸움 순화랑 돌격 싸움 왔어요 왔어요 어어 김영주 붐 이성완 펜펜합니다 양팀 역시 기대할만 했어요 3대3 역시 기다릴 보람이 있네요 일단 지금 셔터 한번 흔들고 개그 한번 흔들고 다시 기본 243 다시 큰 갑니다 이성훈 이성훈 야 어디 잡은거죠 셔터 조경훈 잡은건가요 잡히었어요 잡히었어요 선수들 큰 싸움이에요 이거 큰 싸움이에요 셔터 들어가고 큰디 큰디도 김영주 임국현 큰디 셔터 들어왔어요 셔터 들어왔어요 셔터 들어왔거든요 3대2 작동 여기까지 하나 큰동 큰 도우까지 4대3 3대1에서 4대3까지 오 SK 저는 SK가 약간 팀플이 좀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역시 잘하는 사람들은 팀플 그딴거 필요없나요 적백빙깔 준비하구요 수리턴인가요 수리턴인가요 문틈 문틈 어휴 아 선수들이 흔들어주고 문틈을 째네요 오 고급 스킬이네요 역시 이사 자간 진입 자간 진입 선수들이 뒤치기 봐주구요 김동호도 옆으로 가구요 옆이 김영주 선수가 까주고 옆 김동호가 옆으로 짝 뒤치기 둘 뒤치기 둘 하지만 윤중호 이렇게 되면 하지만 도민숙가 도민숙가 다시 있기 옆 하나 짝 팀하러 조경훈 이거 잡아야죠 이사한 이거 잡아야죠 이사한 어우 역시 이사한 김영주 김영주 정준 P5 근데 해체 SK가 땄습니다 와 역시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5대3 역시 멋있습니다 역시 멋있어요 와 이런 게임이 기대 진짜 기다릴만 했네요 야 이걸 기다리길 잘했네 5대3 확인해야되구요 시작합니다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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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5대3 스쿠어 리프를 올릴까요 일단 잠시만요 이건 4강부터는 제가 어떻게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최고였다 진짜 이게 기대야만 했다 작동 삼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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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하네요 삼박빙을 앉으면 되는군요 고급 스킬 또 왔구요 자 도민숙 옆 뛰었나요 하지만 김동호 역시 작동 맞빙 맞빙까지 준비하구요 도민숙 이성훈 잡아주고 아 김동호 삥 맞고 임국현 하지만 김형주 역시 어휴 정준 마무리 뭐죠? 이게 옆을 뛴건가요? 로라? 오오오오 아이고 선수들 지나가는데 좀 걸리적거리지 마라 바보야 역시 이게 이번에 옆을 아까 뚫었었고 옆 다시 뛴다 옆 다시 뛰는데요 하지만 연희상 윤중호 옆뛰는거 이번에 많았습니다 옆뛰면서 서투리는데 이성훈 더블킬 와 이거 순식간에 뭐 이거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이 그냥 미터기가 가까우니까 우르르르 다 죽어버리네요 신폭이랑 이게 속도가 비슷합니다 신폭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이번에는 놀아 조용합니다 김영주 선수 큰디와서 큰디 견제 오 큰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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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디났어요 큰디났어요 김영주 오오 김영주 다시 큰디 빠졌습니다 오오 인국현 하지만 인국현 에이스 쏜거죠?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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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2킬 김영주 승하 싸움 승하 싸움 오오 김영주 큰디 싸우 큰디 싸우고요 민중호! 민중호가 마무리 와우 김공주 선수 살아있네요 역시 살아있네요 뭐가 어 개구개구 개구개구 냄새 맡았거든요 김공주 선수 확인 1,2 다 확인하고 3걸 하나 확인 개구갔는데 개구가 안합니다 정매특허죠 정매특허 봤어요 봤어요 아우 샷 정준 정준 끊어지고요 하지만 도민수 옆뒤었어요 옆뒤었어요 이성환 윤중호 발뒤시기 하지만 민국현 옆에 있어요 옆하나 적배하나 옆하나 적배하나 옆하나 적배하나 이성훈 이성훈 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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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때랑 적배 설때랑 적배 이성훈 순하 순하 조경 잘한다 SK가 미사일을 3대1 이대로 SK가 와 SK 아 김영주 오우 뭐가 힘드네 하지만 조경훈이한테 잡히고요 4대3 SK 이기 선수들 신났어요 지금 원하는대로 다 찌르고 있거든요 술탄 술탄 김용준 선수 선수들 막 못 들이대죠 큰일이야 큰일 싸움 정주현 선수가 맞구요 하지만 윤중은 백업 2층 이성환 오른쪽 개그 아래 윤중우가 잡아주구요 3번 스텔트 볼 때 와 큰 세트 저거 잡은건가요 보고있었는데도 4대1 누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뭐 아직 시작할 2세트밖에 안됐지만 분위기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야 김용준 선수 그냥 셔터 셔터 로라 셔터 들어왔어요 로라 셔터 들어왔는데 아아 윤중우 김동호까지 5대1 되나 5대1 이렇게 되면 5대1 김동호 마무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10대4 10대4 2번째 맵 로라 대 SK SK 대 로라 시작합니다 백헴 로라의 백헴 시작합니다 10대4 로라 이렇게 무너질 팀이 아니거든요 일단 저는 스타트를 끊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 조경훈 선수 오 내가 렉인가 아니죠 저 렉 아니죠 오 살아납니다 아 나 또 렉아 렉인줄 알았네 앞으로 갔다가 쓰리탄 던져서 죽고 어 자기인가요 첫판부터 자기인가요 그거가 첫판부터 착 아니에요 자구는 아니에요 오 작설 자구 자기인가요 주문을 먹었고 도민수 사전 윤중욱 정준 임국현 올킬한 임국현 스나 조경훈 마무리 2대2 2대2 2대1 야 선수들이 지금 사과해서 싸워요 첫패 중원덕 중원덕 확인하구요 이거를 정준 마무리 그죠 선수들이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기분좋게 로라 1점 따습니다 일단 다시 백업포인트 시간대가 정말 눈깜짝할세 다시 뭐라 뭐라 작게 정준 순식간에 4대2 짝설 하지만 이선환 클라 조경훈 잡아주고요 김용준 이것까지 이것까지 하지만 임국현 이성원 신종석 럽샷 저렇게 숨어있는거를 바로 뒤에 싸서 역시 선수들이 혼자는 안 죽어요 아 제가 또 자꾸 만나요 길을 앞으로 더 달려야겠네요 이따 하지만 패스피 이번에는 큰 조민수 삑맞고 삑맞고 달리는거에요 이거 삑맞고 달리는거에요 조민수 하지만 이성환 이성환이 먼저 눈풀렸고 단체 오는거 정준히 잡아주고요 이성환 큰 기둥들 큰 기둥들 스나까지 큰 기둥들 이성환이 마무리 조경훈 선수가 피가 피니 조금 불안하네요 하지만 이들 선수들 방해 안되게 큰 쌈 중 쌈 어디로 갈까요 조민수는 여기 삐빡에 갇혔고요 진입합니다 임중호 작 작수함인가요 작수함은 아니네요 다시 줌 작게 정준 무물 무물의 조민수 이성환 4대3 이게 전투가 교전이 이게 한구속으로 일어나는게 아니라 한 두세구속으로 연속으로 일어나요 오 조경훈 무물 조경훈 단층 단층하나 이치하나 단층하나 단층하나 단층쪽둘 단층쪽둘 오 하지만 조경훈 피 100대 80 양 많이 했다 양이라네요 하지만 오 그죠 시간 많죠 바로 설 안해요 이런거는 보고 배워야 돼요 2대1인데 저같은 설 했거든요 설 안하네요 시간 아직 충분합니다 2분 8초 아직 시간은 뭐 많이 남았어요 위치 파악되고 나니깐 설 붙었습니다 아니군요 설 붙은 척 한거군요 삥이 있을거 같으니까 피하구요 몸을 몸을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아우 하지만 조민수 3대1 역시 쉽게 칠 로라 아닙니다 제가 선수들한테 이렇게 뛰는 이유가 방해되면 안되거든요 최대한 방해되면 안되게 전방 갔다가 아 이렇게 패스한거 보고 삥 까주고 주웅 나가네 짝 나갑니다 짝 나갑니다 짝 나갑는데 짝 까불 오 SK 숫자 맞춰줬어요 어디서 자꾸 총소리가 나는데 오 2층 봐요 2층 조경훈 조경훈 하나 더 작게 하나 작게 하나 하지만 이성훈 조경훈 3대1 오 2대1 삥삥삥삥삥삥삥삥삥삥삥삥삥삥삥삥 오 잘 숨습니다 잘 숨어서 같이 있겠죠 돌격 이거 오 야 순식간에 P9 야 아프네요 봐드릴까 야 이성훈 마무리 와 한 번에 피 쫙 빨리네요 100 이었는데 다시 지금 SK랑 로라가 지금 머리 싸움이 심해요 다시 띕니다 다시 뛰어서 윤중을 잡아주고요 조경훈 작게 하나 작게 2층까지 도니수 하지만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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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너무 신나게 달려갔네요 김동훈 마무리 4대2 그죠 이렇게 질 로라 아닙니다 역시 이게 줌앱부터 해야 뭔가 있네요 부줌앱보다는 줌앱 먼저 시작하는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시 큰들 중들 아직 중은 안나갔고요 임국현 올킬한 임국현 삥 날라오는거 어우 야 조경훈 스무스하게 잘 피하네요 삥도 줌 나왔는데요 줌 줌 줌 줌 줌 점주 인국현까지 4대2 이렇게 되면은 김용주 선수 혼자 나왔는데요 2층 위치 파악됐죠 수류탄 날라가고 오 김용주 할 수 있어요 김용주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잡은 건 몰라요 이거 잡은 건 몰라요 오오 김용주 조경훈이랑 일대일 싸움 잘 됐어요 수남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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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요? 아아 조경은 오 조경은 사실과 이야 이거를 이야 이거를 끌어놓은 꺼치기가 와 이걸 꺼치네요 와 하지만 김용주 선수가 보여줬던 3대2 1삼에서 2명을 잡는 모습도 멋있었습니다 와 김용주 선수도 와 김용주 선수도 진짜 빨리빨리 아 다시 채있네요 아이고 점수 5대2였어요 12대9 12대9입니다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요 점수는 12대9 역시 재밌네요 12대9 점수 다 따라왔어요 패스 빈가수 신동석 큰인가요? SK 큰인가요?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에서도 나오고 조경은 3킬 로라 힘냅니다 로라 힘내요 갑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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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2층도 하라 2층 오른편 갑박하라 고르라라 갑박하라 우러라라 갑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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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돌격하라 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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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용주 2킬 김용주 4킬 4킬 김용주 4킬 조경은 수락을 받았는데 김용주가 5킬 할 것인가 김용주 5킬 김용주 5킬 김용주 27 조경 아 조경은 자살 와 김용주 4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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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킬이 2었거든요 로라였어 예상대는 그냥 일반 크리엠이 아닌 로라였어 로라 로라 그룹도 장납니다 장납니다 자 장납니다 이선 이렇게 되면 SK한테 분위기 몰아갑니다 짝킬 중에 올라오는데 짝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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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설마 아무리 김용주 선수여도 4대1 리치 파악까지 되고 힘듭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손수들 진짜 삐친 거를 역끙 치고 야이게 순간순간 짝 판단이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패스빙 정준 정준 하나 정준 짝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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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호 하지만 서울 안됩니다 접배둘 접배둘 신동섭 3대3 접배둘이었어요 왼쪽 오른쪽 하지만 도민수 3대2 스나가 2층에 있고요 일단 스나가 있기 때문에 짝둘 힘들 것 같고 패스 지나는 것 같습니다 중적 지나가는 거 돌격이 봤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조경훈 선수 큰 봐야죠 작게는 안보나요 작게 지금 안보고 있거든요 도민수 이렇게 되면 다 큰입니다 큰인거 확인했고 조경훈 띵 맞았어 단침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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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도민수 수류탄 있나요 분명히 이제 큰살 붙었을 거라거든요 양각 조심해야죠 양각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양각 있습니다 도민수 이거 아 그죠 힘들죠 이성환 윤중호 마무리 와 3대2였는데 이거를 2대1로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스코어는 12대9에서 지금 넘어왔거든요 짝인가요 짝인가요 지금 짝에 지금 빙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짝의 두 선수 아 다시 빙 풀렸네요 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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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침둘 단침둘 어우와 기 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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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2 3대2 큰적하나 큰적하나 큰하나나 선수들 와야죠 4대1 이렇게 되면은 로라가 빙 먹었나요 선수들 아 역시 시간이 많이 나왔으니까 안 서두르네요 2대2 와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정말 재밌게 가네요 역시 4강부터 대박입니다 로라가 11이죠 로라가 11입니다 11 SK가 14 12대9로 넘어왔구요 제가 모르고 점수를 수정 안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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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윤중호 더블킥 2층 타구요 조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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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킥 크난 정전 하지만 이송환 마무리 이송환 마무리 3대2 진짜 네 4코 첫판 리플 기다리세요 아직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다시 신종서 패스 반샷 막구요 2층 2층 수류탄 떨어지는거 봐요 와우 빈구 켠 와우 오우 중급밥으로 살았어요 지하수나 지하이코주나 단체 하나 단체 하나 단체 하나 더 하지만 김용주 하지만 김용주 아까 지하이코였거든요 4대1 설마 4대1 세이브를 김용주 패치 12 하지만 스나이기 때문에 지하이코 지하이코 봤어요 반샷 반샷 오우 김용주 이거를 이거를 그래도 더블킬 김용주 선수 오늘 살아있는데요 김용주도 3대3 평평하게 납니다 도민수 더블 아우 도민수 시작 좋게 아이고 지금 김병호 선수 로그인도 못했어요 지금 이사 진짜 맞춰주고요 중중 중불 조경훈 단체 오우 인국현 4대2 4대2 적대의 스나 확인했고요 신동섬 스나 싸움인가요 조경훈 오우 김용주랑 반샷 맞았네요 김용주 선수와의 자존심 싸움 돕니다 돕니다 도니까 다른 선수 꺼 다른 선수들은 깨울 그 자리에서 홀딩이고요 조경훈 선수가 돌아다닙니다 킥클라 봐주고요 위치팍 위치팍 스나 싸움 스나 싸움 설마 이걸 이성환 어디 있었죠 스나 쭉 하지만 정중 마무리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보라의 웹이 크로스보드인가 아닌데 이거를 누가 따나에 4대2 치아 밀었어요 로라가 치아를 밀었어요 로라가 치아를 밀었어요 롯이 크로스로 클라 남은 건 클라 도민수 적대 밀어요 도민수 적대 밀어요 하나 있는 거 도민수 하지만 3대2 3대2에요 도민수 선수 거를 올바를 했다면은 선수들 오고 안했네요. 하지만 조경훈 선수가 이렇게 길게 봐주거든요. 길게 봐주고 선수들은 인국견 필 큰싸움 큰싸움 이걸 이걸 우물 우물 도와주고요. 조경훈 우물 이거 이렇게 보네요. 인국견 오 조경훈 팅치가 오는 거를 2층 2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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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1층 1층 2층 1층을 인중호 도교 P1이에요. 도교 P1이에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죠. 인국견 낚시해야죠. P1이거든요. 탄 피해도 죽어요. 탄 피해도 빠졌나봅니다. 빠졌나봅니다. 큰일 어 조경원 야 조경원 이게 와 조경원 선수도 살았습니다 조경원 선수가 대캐보면서 살아나네요 보시죠 로라가 이번 스페셜 리그죠 스페셜 리그에서 1위를 했거든요 1위를 하면서 이런 특무맵을 정말 잘 적응했다고 믿고요 일단 어제 저희가 해본 결과 로라 선수 조경원 선수가 여기서 뭘 던지기 때문에 제가 저기 멀리 가서 죽겠습니다 타는 걸 봤거든요 저기에서 뭘 던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왔고요 어휴 역시 선수들 각폭 SK도 각폭 중인가요 어디다 삥을 까고 하지만 도민수도 삥 그거에 맞춰서 삥 민국현 윤중훈 윤중훈 더블킬 도민수 갑니다 도민수 민국현 조경훈 조경훈 3명 남았죠 3대4 이렇게 되면은 조경훈 선수가 하나 해줘야죠 조경훈 선수 화면을 보겠습니다 위치 파악 중 하나 있다고 하지만 이성환 하지만 이성홍 마무리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조경훈 선수가 조경훈 선수가 저기서 뭘 던지기 때문에 최대한 전환 와우 각술이 이게 있네요 여기 막 막 떨어지네 신동석 어디서 중빙 날아가는 거 보고요 아 수리탄이죠 중빙 까고요 중빙 까고 어디로 가죠 중 흑길로에서 중킬로에서 비행기로 갑니다 중킬로에서 비행기로 가는데요 삥 선수들 삥 먹었어요 와 삥 먹어도 비터기보고 움직이네요 중 돌아서 하지만 도민수 비치기 봅니다 조경훈 4대2 하지만 선수들 피 도민수 빼고는 괜찮네요 도민수 선수 발소리 쐈고요 하지만 어우 김용주 김용주 중둘 김용주 어 헌생활을 여기 위한 헌생활 중 비행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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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두명 다 있어요 그쪽에 두명 다 있어요 이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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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아 그 근처에 있었는데요 어딨죠 언제 저기로 저기로 도망갔죠 중 중 스나 김용주 어 김용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3대1 세이브 3대1 세이브 3대1 세이브 3대1 세이브 그것도 좀전에 위치를 파악했거든요 로라 선수들이 그런데 그거를 어느순간에 돌아서 3대1 세이브 다시 똑같이 중빙 까구요 하지만 도민수 도민수 선수가 김용주 선수를 끊어주죠 다시 3대3 3대2 와 순식간에 어디서 방비가 흘렸죠 3대1 아 김동호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로라 힘내야죠 이분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방 방시원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다시 신동석 3대3 방침입 방침입 성공 하지만 이송우 뒤치기 김용주 김용주까지 4대0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쵸 로라 힘내야 됩니다 4대0 SK 네 아군이 사팔됐다 아군이 사팔됐다 이상한 아 GORDON 아군이 사팔됐다 아군이 사팔됐다 이상한 인국현 4대3 4대4 이상한 인국현 선수 어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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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혼자 밀고 나와서 뒤에 있어요. 임복현 선수. 김동원 선수 뒤에. 그렇죠? 김동원 선수 뒤에 있거든요. 임복현. 중에 있어요. 중에 있어요. 지금 로라 선수들이 지금 대화를 안 되는지 분명히 중에서 끊고 왔거든요. 조경우 선수가 해줘야죠. 이거 여기서 해줘야 됩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삥삥삥삥. 오, 고폭이 들어옵니다. 신동성. 신동성. 이게 먹혀야 돼. 이게 먹혀야 돼. 이게 먹혀야 돼. 이거 먹혀야 돼. 이거 하나까지. 무리 안 합니다. 무리 안 합니다. 2대2. 피 100.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피 좋아졌어요. 신동석. 조기석 하나를 총두부다 내야죠. 김용주 크죠? 신동석 2킬. 신동석 2킬. 조기석 신동석. 신동석 함께. 추가적인 로라를 신동섭이 살렸습니다. 진짜 벼랑 끝에 로라를 신동섭이 살렸어요. 이거의 흐름 맞춰야죠. 이제. 로라 진짜 이거를 흐름 잡아봐야 됩니다. 진짜 신동석 선수가 3대2 세이버를 하나 해줬거든요.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경기에서는 제가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을 할 게 없어요. 제가. 게임 화면으로. 중으로 해서. 중으로 해서 비행기 칩니다. 비행기 먹었나요? 이렇게 되면 비행기 먹죠. 이렇게 되면 비행기 먹었어요. 비행기 먹었어요. 하지만 윤성. 비행기 안에 하나. 한 명 있었네요. 2대1. 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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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200. 위치파. 수나. 수나 김용주. 수나 김용주. 머리 써야죠. 손수리제. 머리싸움 들어갑니다. 발소리 하나 샜구요. 김용주 위치파.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 점수 야 신민사원에서 야 신민사원에서 와 신민사원에서 진짜 정준 선수 그죠 이거 진짜 따라야죠 1점 1점 진짜 신동섭 선수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5대0 점수를 4대2 4대2까지 만든 겁니다 신동섭 선수가 만들어준걸 정준이 다시 2대1 세워부 했구요 선수들 반응이 도미스돈 선자 회이크 오 하지만 165 정준 하나 더 있어요 다 하나 더 있거든요 김동 조경훈 하지만 2대1 이거 잡아주면 잠시만 4대2 5대2 20대16 16 16 20대16 그래도 바로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저장 이것도 김용주 선수가 1라운드인가요 이거 한번에 여러분 이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그죠 김용주 선수가 1라운드인가 2라운드인가 이거를 오늘거 다 하구요 리플은 다 공유를 할 수 있으면은 난사님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뭐 이게 뭐 다 보자고 하는거기 때문에 후따 다시 진짜 이런 경기는 제가 말을 하면은 민폐인겁니다 사운드 물리는거 자체가 민폐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선수들 화면을 보여주는거 위주로 할게요 오우 스나 중픽 날라옵니다 중픽 날라옵니다 중픽 날라옵니다 중픽 쳤거든요 저 지금 롤아버지들 지금 중인국현이 와가지고 지금 롤아 선수들이 지금 방위 뒤로 해가지고 뒤치기를 두명 봤어요 이렇게 되면 3대4 대4 이게 갇힌거일지는 모르거든요 방안에 넷이거든요 넷이에요 들어갑니다 반대 들어갑니다 반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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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아 하지만 졌죠 SK가 이겼어요 SK가 이겼어요 미션 시간 너무 조금 잤네요 SK 아 로라가 잘 지켜서 SK가 1라운드 가져갑니다 전망 슬툰 전망 슬툰 전망 슬툰 로라가 2명 잘 돌았는데 약간 설 타임에서 선수들은 다 제압했는데 아깝게 중 중 방 방 방 방 중 2 중 3 일단 방 중 중길 먹혔기 때문에 지금 찾으러 가야죠 찾으러 가야죠 도민수 도민수 신동서 찾으러 왔습니다 하지마 기성은 중길 흑길 중길이 맞나봐요 중길이 맞나봐요 저거 나가면 안나가죠 그죠 안나가죠 한명 들어가는거 같구요 저거 쓰나에요 쓰나에요 비행기설 위치 왼쪽 하나 신종서 윤중호 왼쪽으로 왼쪽으로 써야죠 하지만 조경훈 아 신종서 이번에는 로라가 해체 됐죠 저 로라 이거 무조건 따야됩니다 그런데 다음 다음 맵이 크로스로드거든요 SK에 크로스로드인데 크로스로드는 공격이 좀 유리한 맵이에요 수나탐 종에 수나있었구요 중에 수나있는거 확인하구요 장쭌 됐나요 도미니스 선수 아니 중길을 내줘 아 그죠 정주현 선수가 봐주고 둘둘 둘둘 짝지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정주현 선수의 삥삥삥삥삥삥삥 말해주구요 초경훈삥 먹었어요 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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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주 김봉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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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대 17 로라 힘내야죠 로라 화이팅 로라 화이팅입니다 로라 화이팅 다시 춤빙 춤빙 로라 화이팅 로라 화이팅 로라 화이팅 방에 셋 방에 셋이에요 셋 신종력 잘 빠져야 돼요 방에 셋이었어 셋 3대2 3대5 조기형은 숫자 맞췄구요 아까 방에 셋이 없거든요 정준 선수가 하나 해줘야 됩니다 연막 연막 오우 김용주 P90 정준을 조기형은 나도 할 수 있다 조경은 경고 폭탄이 사치되었습니다 하나 둘 확인하구요 하 저렇게 영각이 있네요 하 3대1 SK SK T1이 준비를 제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들었는데 아니네요 준비를 많이 했네요 방 언덕 위를 방 언덕 위를 와 못 밀어요 저거 못 밀어 못 말아요 하지만 신경속도록 해 방 하나 방 하나 들어갔구요 방 하나 들어갔어요 오 이성헌 조경훈 김용주 방 방 방 방 방 방 으 특수 친구가 무섭게 달려오네요 좋은 친구도 없어요 3대2 로라는 준비한게 많아요 팀플이 다시 방위를 미나요? 방위를 미뤘어요 방위를 미뤘었군요 방위를 미린거 확인했구요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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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호 조경호 살아가야죠 신민호로 조경호 살아가야됩니다 안죽여도 돼요 3 어우 기형주까지 이성환 안쏘죠 이성환 마무리 4대2 이번 라운드는 로라가 하지만 따야되는데 지금 따야되는데 지금 따야됩니다 정준 정준 1킥 이성환 아까 정준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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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민수 하 쫄깃쫄깃하게 도민수 화이팅입니다 로라 화이팅 무조건 따야되요 로라 그래 따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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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야 크로스로드에서 양팀 다 재밌는 경기 할 수 있거든요 오! 김용수! 와! 김용수 2킥! 김용수 3킥! 아구니 패배하였습니다 김용수 4킥 아구니 패배하였습니다 아구니 패배하였습니다 김용수 4킥 로라 빨간불 들어왔고요. 일단 문촌호 해설위원은 다음 아처랑 피치 경기에 투입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선수들 기다리니까 먼저 흐름 안 끄기게 SK의 크로스로드 공격 보겠습니다. 일단 김동호 핏 맞고 들어왔고요. 김용주 피. 하지만 김용주 오늘 살아있어요. 모든 리프는 김용주의 바로설 은행 바로설 이렇게 되면 5대 4여도 설만 됐어도 그죠. 김용주 선수 피 이어도 김동호 야 이상한 조경원이 살아있지만 설이 됐기 때문에 할 게 없죠. 와 김용주 뭐죠? 저 지금 같이 김용주 선수를 보고 있었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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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도민수 은행마다 먹어놨고요. 근데 위치 파. 조경훈. 알바생 조경훈. 이성훈이 도민수 수부탄으로 잡아주고요. 김동호. 어후 김용주. 하지만 신동섭. 김동호. 할 수 있죠? 김동호 선수면. 뒤잡았어요. 뒤잡았어요. 그죠? 피스 74. 74면 충분합니다. 미치 파. 미치 파. 따라. 오 의자 나왔고요. 아 조경훈.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3대 1. 조경훈이. 그죠? 지금 일단 6점 차거든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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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수 와 이게 로라가 은행을 잘 먹네요 그냥 은행만 먹네요 은행만 하지마 김용주 김용주 하나 더 김용주 뭐죠 김용주 위치 파워 위치 파워 하지만 임국현 이거 설 되죠 설 됐습니다 좀 각 소리 좀 느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돌죠 김동호 마무리 그쵸 와 김용주 선수가 대회 이번 온라인 초청 대회를 계속 저희가 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SKT1 선수들이랑 같이 왔는데 역시 김용주네요 아프리카 드림 팀이네요 역시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김용주 채널을 괜히 보는게 아니야 김용주 선수의 채널을 방송국을 방송국을 괜히 가서 300명 400명이 괜히 보고 있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하니까 물은거에요 2대2 3대2 2대2 위치 파악했어요 은행에 있다고 정준은행 베이스 정준 저거 정준 선수였거든 아까 뒷돕니다 이성환 선수 머리 써서 돌구요 어 김동호 수나 수나 어딨죠 일부러 김동호 발소리 내주구요 어 아까 수나 아까 수나가 아니었나보네요 조경훈 선수가 그쵸 지금 소방차 근처에 있어가지고 발가락 쏘네요 발가락 쏘네요 두발사 꺼요 설합니다 누가 설일까요 아 설 됐어요 양쪽 다 설 아 양쪽 설 아 두 명 설 야 두 명 설 야 저거를 누가 설할까 하지마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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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싸우죠 안싸우죠 이성환 이성환 마무리 3대1 28대20 이렇게 되면 잠깐만 이번 라운드 치면 게임 끝나요 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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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힘내야 되구요 조경훈 조경훈 다시 조경훈 로라 김용준 선수가 살아있기때문에 4대3에 발가락 은행 그냥 먹고 넣고 지금 4대3이어도 김용준 선수가 있기때문에 언제든지 김용준 선수가 2명을 잘라줄 수 있습니다. 로라가 잘라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에요. 갑니다. 로라 2번 4대3 들이댈 필요없죠. 이것만 하면 크로스로드 공격이 유리한 맵이에요. 이번 5대3 5대3까지만 가도 공격이 유리한 맵이기 때문에 로라가 충분히 역전할 기회는 옵니다. 위치 정준 4대2 윤중우 돕니다. 윤중우 돌아왔는데요. 윤중우 저기 위치파 위치파 윤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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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준 선수가 살아있네요. 나 진짜 저번 때 김중우 선수를 보내는 듯한 윤중우 윤중우 하지만 김동우 P6 P8 어 P8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거 4대2 도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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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68 윤중우 선수 빼고 다 개피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로라 포기하면 안 돼요. 위치파 위치파 야 나가면 오른쪽에 하나 있고요. 어 김용우 씨 도니스 잡아주고 윤중우 마무리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매치포인트 SK SK 매치포인트 가져갔고요. 24 29 그죠? 더여져 24 대 29 거기 다 따면 24 대 29이기 때문에 5 대 0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꼭 진행이죠. 은행각수 소방차 각수 던져줘 소방차 각수 소방차 각수 이렇게 되면 오라 아쉽게 조경훈 아직 희망 있어요 하지만 조경훈 혼자 살아남았지만 조경훈 혼자 살아남았지만 수불요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SK가 이겼습니다. 리플 좀 보게 시청자분들이랑 보게 잠깐만 아 지금 방을 파놓습니까 어 피치랑 아처 방 좀 파죠 네네네 일단 데이 캠 여러분 리플 가는데요 데이 캠 김용주 선수 공격 거 보겠습니다 1라운드에 4키를 했거든요 보시죠 잠깐만요 김용주 선수 김용주 선수 거고요 좀 빠르게 갈게요 좀 빠르게 갈게요 좀 빠르게 갈게요 철환에는 그냥 4대2 선수들도 좀 빠르게 갈게요 자 이제 빠른 거고 1석터입니다 5대2 상황이거든요 1킬 2킬 3킬 이 배경정준 3킬 4킬 5대2 었거든요 6에서 5킬을 할 뻔했는데 조경호 선수가 자살합니다 58 58에서 와 58에서 2까지 다 빨았네 와 김용주 선수 5-6킬 할 뻔했네요 김영수 1라운드를 보라는데 두번짼가봐요 두번짼가봐요 죄송해요 최대한 빠르게 이거까지만 볼게요 0-4킬 하는거는 마지막 그거였는데 그것도 보고싶은데 지금 시간이 29분 선수들 다 왔나요 네네 이제 한명씩 오고있습니다 네 선수분들 다 오면 말씀좀 해주세요 바로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리플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상한거 같아요 로라 5-4였거든요 빨리좀 가자 바쁘다 잘봐요 로라가 여기입니다 잘봐요 4대2잖아요 로라가 여기에서 이게 아닌가 하죠 김영주 1킬 김영수 1킬 했어요 그 다음에 위치가 파악됐거든요 4대3에서 3대2에서 위치가 파악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바퀴 돌고 3대1 됐어요 한명 잡았구요 한명 잡고 바로 돌아오는 척 하면서 돌아오는 척 하면서 임국현 선수를 펀탔구요 바로 바로 잡고나서 3대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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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8라운드거든요 잘보세요 김영주 선수가 혼자 방을 뚫습니다 잘봐요 뿅 진짜 김영주 선수가 혼자 방을 뚫습니다 잘봐요 확인하죠 홈 페이지다운 페이지다운 해서 갑니다 홈 원래 속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잘봐요 바로 빡 제가 지금 속도를 늦추게 한거지 1킬 일부러 속도를 늦췄거든요 혼자 계대갑니다 정상속도 볼까요 2킬 3킬 혼자 돌격 도움 없이 4킬 와 진짜 말도 안되는 도움 5킬 2킬 1킬 2킬 2킬